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더니 오늘은 그래도 화창한 날씨인 것 같아요 햇볕이 창가로 많이 들어오고 다행이들이 햇볕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울복랑에 대해서 키우는 방법 등 방울복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울복랑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쁜 오렌지색의 꽃을 피워요 제가 화면에 한번 더 띄워드릴게요 방울복랑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이쁜 꽃이 봄에 핀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잘 관리하셔서 봄에는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이 방울복랑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형 다육이에요 하얀 분을 얼굴에 쓰고 이 분은 지우면 안 되시고 그냥 이렇게 하얀 분이 있는 자체가 굉장히 예쁜 거거든요 하얀 분이 이상하다고 해서 막 지우시고 이런 분이 있으신데 이거는 지울 필요가 없고 예쁘게 놔두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형 다육이라고 해서 강추위를 잘 견디는 건 아니에요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요 5도에서 30도 유지시켜 주시고요 동형 다육이기 때문에 초가을부터 겨울까지 많이 성장하는 다육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매서운 추위에 생존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5도 이하로는 노출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물 주기는 물은 이제 죽지 않을 만큼 주셔도 잘 안 죽어요 잘 크고 특별히 양분이 많은 흙을 쓰지 않아도 역시 잘 자라는 방울복랑이에요 물을 주실 때는 이 백분 때문에 하얀 분 때문에 저면 간수 아니면 잎에는 물을 주시면 안 돼요 백분이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면 간수를 전장하고요 그리고 저면 간수 못 하실 예에는 꼭 위에다가 살짝 주시면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번식은 잎꽂이보다는 삽목이나 적심 등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삽목이나 적심 등이 성공률이 훨씬 높은 편이에요 방울복랑은 저도 약간 조금 길쭉길쭉한 걸 데려왔는데 동글동글한 것이 더 예쁘고 또 백분이 뽀얗게 많이 있는 것이 더 예쁘고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울복랑은 좀 세심하게 키워해서 계절별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원산지라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추우면서 습도가 많아요 계절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봄, 가을에 관리하실 때는요 봄, 가을은 식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죽은 식물도 소생할 만큼 생장하는 시기가 봄, 가을의 시기예요 그래서 식물을 위한 모든 활동 제약이 없어요 분갈이나 적심, 삽목, 잎꽂이 등은 아주 마음껏 하셔도 돼요 봄, 가을에는 심으실 때, 분갈에 해 주실 때 굵은 마사 비율을 좀 높게 하셔가지고 배수성을 높여주고 흙 뭉침을 완화시켜 주시고 백분이 지워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비료는 미량으로 주셔도 돼요 봄, 가을에는 햇볕과 바람과 이런 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료는 많이 안 주셔도 미량으로 액비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을 주실 때는요 아주 충분히 적셔 주셔야 돼요 충분히 밑에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저면 간수로 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물은 받아둔 물로 해 주시거나 하루 지난 물 또는 빗물 같은 걸로 주셔도 더 좋고요 찬물보다는 이렇게 좀 미지근한 물 하루 지난 물, 받아둔 물이 뿌리에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면 간수는요 저도 뭐 옛날에 그랬지만 저면 간수는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를 담아두는 것보다는요 하나하나씩 저면 간수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화분에 변균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저면 간수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햇볕은 직사 강선보다는 창가를 통한 밝은 빛이 통통하니까 전체적인 생장이 좋다고 합니다 방울복락은요 직사 강선보다는 창가에, 창가를 들어오는 이런 지금 저희 이런 햇빛과 같은 그런 간접 햇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름봄하고 늦가을 햇볕은 그대로 노출을 시켜도 좋다고 합니다 봄가을에는 요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봄가을에는 다육이들이 생장하는 시절이고 날씨가 아주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관리가 필요치 않고요 요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름에 여름은 방울복락이 아주 가장 싫어하는 그런 고운 다습한 계절이에요 남아프리가 공화국의 원산지인데 고운 건조를 놓고 볼 때 이 방울복락은 습도가 가장 문제예요 한낮 폭염에는 바람과 열기 또 습도 때문에 5월 초부터 물을 줄여줍니다 7월 중순에는 이제 하분 내에 물기를 없애 주셔야 돼요 그리고 통풍과 서늘함 유지가 최선의 방법이에요 에어컨이나 아니면 선풍기 등 바람을 많이 통풍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서늘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방울복락은 식물 스스로 여름을 견디기 위해서 잎이 스스로 떨궈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좀 서늘함을 유지해 주시고 통풍을 잘 해 주시고 물은 거의 줄여 주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는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좀 습도가 많아서 쪼그라드는 잎이 많은데 요거는 뭐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게 동양식물이기 때문에 오늘 가을하고 겨울에 생장을 아주 많이 해요 그래서 가을하고 겨울에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서늘함은 식물의 메시아예요 요 소진된 체력을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가을하고 겨울에는 그래서 요 방울복락은 10월부터 생장이 눈에 띕니다 관리는 이제 좀 봄철하고 좀 같기는 하지만 11월부터는 물을 조금씩 줄여 나가셔야 돼요 한겨울에는 낮 기온이 올라오는 곳에 주의를 하시면 돼요 베란다 놓을 경우 낮 기온이 너무 올라가지고 고온에 방울복락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실내에서 키우시되 밝은 창가 빗에다가 키우시면 됩니다 요 가을 겨울에 햇볕 통풍 온도가 생장에 안 맞게 유지되는 젖기이기 때문에 요때 관리를 잘 해주시면 방울복락이 통통해지고 물이 가장 오르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요 방울복락은 여름만 잘 넘기면 튼튼하게 잘 기를 수가 있어요 키우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좀 저렴한 방울복랑 2,000원, 3,000원짜리로 시작하셔서 키우는데 자신이 생기시면 나중에는 뭐 무지 방울복랑 무지방울복랑이라는 건 아시죠? 무지복랑이란 원래 방울복랑 금에서 여기 금이 없는 것만 살짝 떼어 나온 것을 무지복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심어서 뿌리가 내려서 나중에는 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방울복랑 보다는 무지복랑이 금이 나올 확률이 더 많은 것을 말해요 무지복랑이란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호피복랑금이라고 있어요 방울복랑금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무늬가 호피 무늬예요 네 그래서 방울복랑에는 그냥 방울복랑하고 무지복랑, 방울복랑금, 호피복랑금이라는 그런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울복랑의 종류와 또 계절별 관리 키우는 방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방울복랑 제가 이렇게 키우는 것을 알아보고 해보니까 뭐 요 방법들만 키우면 아주 이것도 키우기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방울복랑 조금 저렴한 것에 부터 시작해서 키우셔서 나중에는 무지복랑 그 다음에 방울복랑금까지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